오늘 동훈이 형이 떡볶이 끓여준 거 진짜 맛있었어요 동훈아 결혼하자 아 지금 동훈이 형 지금 에네르기 에네르기 맞았어 에네르기 맞았어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왜 댓글 신고를 하라고 해요 아 잘못 눌렀어요 댓글 신고를 잘못 눌렀어요 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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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지가 여러분 찬이가 댓글에 신고를 하려고 했어요 아휴 아니라니까 네 하나 둘 셋 크게 받아요 큰 걸로 받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내가 뭐 해줘야지 뭐 여러분 이제 저는 태현이 형 오랜만에 그래도 추위스분들이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해주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요 잘 안 들린네요 목소리가 잘 들어가니까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요 랩해주세요 랩할 때처럼 여러분 예아 여러분 오랜만에 만나서 좋아요 자꾸 랩하다라는 말 그만하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화낼 거예요 ㅎㅎ 아하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끝이야 끝이야 저희는 됐어요 When you fall away Dreams of me 어느 정도 어색하게 Hi, Hello, 오늘 뭐 했는지 물어봐 깜깜한 밤에 같이 걸으며 좀 떠들다가 내 손 잡아달래 주워 안아달래 I don't know anymore I don't know 와아 여기도 살짝 취하네 달콤한 얘기가 약간 죄송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She's baby 알고 뼘는 애기 혼자 두면 큰일 나요 all day 되지 되지 털끝 하나 건드렸던 봐 I will make you smile You're my everything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해줘요 쉽진 않지만 I belong to you 그댈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후회는 없어요 처음부터 난 그대만의 거시니까요 병관이 형 노래까지 딱 들었으면 진짜 완벽했을 텐데 병관이 요즘 그것밖에 안 몰라요 미안해 저는 널 살아놓지 않아 병관이 딱 손대 못할 수 있어 맨날 뭘 그렇게 잘 알아보자고 병관이랑 보컬 연습을 하고 있으면 병관이가 맨날 들어와요 한 시간에 다섯 번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와서 휴대폰을 자기 거 들어올요 형 형 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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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뭐하고 내가 뭐라고 말하고 철 철 철 철 철 그런 거였어 그냥 기승전결 없이 결이 해야 돼 제가 그래서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딱 불로마 찍어주면은 오케이 갈게요 응 갈게요 다섯 번 더 다시 할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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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더는 날 바라보지 않아 어때요?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미안해 더는 잃을 거야 될 것 같아 잠시만요 네? 이제 마무리 해드릴게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가볼게요 인사라도 해주세요 그렇게 마무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셋!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어쩜 더 잊고 싶었다고 새로운 리더 안녕하세요 세이스 리더 찬입니다 찬이 리더 굉장히 하고 감사합니다 아 나 오늘 진짜 근데 카페 같긴 하다 옷을 이렇게 입어가지고 죄송해요 여러분 보시다 혹시 불편하셨으면 좋겠어요 안녕 안녕